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상정혜입니다 자 오늘은 16일 만에 읽게 되는 구문엑스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준비한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25년도 전체 커리큘럼을 통해서 구문엑스가 어떤 강자인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읽게 해드리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의지를 보셨다면 자 그렇다면 오늘 약간 다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마칠 부분은 바로 구문엑스가 왜 구문엑스인지 왜 구문엑스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구문엑스는 어떻게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을 반드시 읽을 수 있게 해드리겠는지에 관련해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25년도 커리큘럼에서 구문엑스가 점점 부각되는 컨텐츠 그리고 주목받는 컨텐츠가 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사실은 인역처의 발표가 그 배경으로 있었는데요 인역처의 발표는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발표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안내를 했지요 현장 직무 중심으로 대폭 전환하겠다 신문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암기 즉 지식 암경 문항을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실제로 출제 기조 예상 문제를 그대로 발표를 했는데요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23년도까지의 문제 비율과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극명한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24년도는 이미 출제 기조 변환에 관련된 선반형이 됐기 때문에 그 과도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 분석을 위해서 23년도까지 그리고 25년도를 비교했는데요 자 우리가 구문엑스 선생님 그 읽기니까 독해 어우 속단하게 일러요 자 독해 부분에서 읽기가 점점점 중요해졌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 내용을 깊게 분석을 해보면 자 볼까요 여러분들 어휘 부분에 있어서 밑줄과 빈칸을 이용해서 빈칸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밑줄이 사라졌죠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가 밑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휘 밑줄이 딱 쳐져 있고 그 뜻과 같은 것을 똑 하고 고르면 오케이 맞는 문제였어요 즉 암기형이었죠 그런데 이런 문항들은 사라지고 빈칸이 남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어휘는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빈칸 앞뒤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야 되잖아요 오케이 자 생활용어 역시 빈칸이 남았습니다 생활용어 앞뒤의 내용 즉 A B의 대화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역시나 빈칸이 살아남았고요 문법 빈칸 받고 밑줄까지 빈칸 읽고요 밑줄이 쳐져 있는 지문을 읽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읽어내는 내용이 어휘 생활용어 문법 그리고 독해 열쇠 문항 말할 것도 없죠 읽어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구문 엑스가 점점점 컨텐츠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자 보세요 제대로 읽어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제가 여러분에게 읽을 수 있으셔야 되고 반드시 읽게 해드리겠다고 그토록 강조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저희 컨텐츠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1단계 반드시 읽게 해드리겠습니다 읽기 영역과 그리고 풀기 해드리겠습니다 풀기 영역으로 두 단계로 구성된 배경이 되기도 한 건 바로 인역조의 발표입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 바로 16일만에 읽게 되는 구문 엑스 이 영역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이 구문 엑스 어떻게 여러분을 읽게 해드릴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차분차분 전개될 예정입니다 자 우선 먼저 이 구문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문이라는 거는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도도도도도도 대단히 긴 문장이죠 라고 해서 어떤 누군가는 이걸 보고 레도 쿠션 비밀이라고 해서 단어의 의미 없는 나열로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누군가는 오케이 당신이 알아야 될 비밀이 편지가 바로 쿠션 아래 있어 라고 파악하는 누군가도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얘를 제대로 읽고 싶은 거잖아요 그 읽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구문이고 그게 바로 구문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구문의 능력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바로 딱 알아볼 수가 있었지 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이 문장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The letter which is hidden under the blue cushion contains a secret that you should know 라는 문장을 보고 보이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걸 지금 문장을 딱 했어요 자 문장을 했는데 막 색도 들어가고 끊어있기도 되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래는 한국어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었어요 자 그리고 색도 좀 쳤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건 말이죠 지금 이 문장 긴 문장 속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체크되어진 which, under, 그리고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목적어 자리, 그리고 that을 이용해서 문장을 분석한 거죠 즉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주어를 끊었고요 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여러분들 여러가지 문법 용어들을 통해서 조사를 제가 활용해서 결국은 요런 오케이 완성된 문장 형태의 해석을 한 거죠 자 기억해 볼게요 위치를 기반으로 했고요 그리고 조사를 활용했습니다 위치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두 번 끊은 자리과 바로 1번 공식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 뒤에 시크릿을 꾸며주는 자리가 바로 6번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공식과 6번 공식이 협업을 해서 해당 문장이 만들어지게 됐고 여기 에, 진, 는, 할, 을 이게 바로 뭐죠? 조사죠 그 조사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과정 등을 통해서 문장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높여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뭔가 좀 될 거는 같은데 x? 구문 x? 뭐가 구문이고 x라는 건 또 뭘 의미하는 거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시나요? 궁금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자세히 준비했거든요 자 구문 x의 그 x는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영어는 모든 문장의 자리라는 게 고정되어져 있어요 주어, 동사 딱 요렇게 위치를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 우주에 주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구문 x의 1번 공식 즉 얘를 x로 산정하고 전 1번 공식 안에 다 담았어요 여러분들 1번 공식 그리고 주어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수식하는 애가 먼저 있어요 자 그러면 3번 공식 들어갑니다 주어가 동사 사이 갑자기 이상하게 끼어 들어가 있어요 4번 공식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문장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뭔가 수식을 계속해주네요 5번 공식이라고 하고요 자 수로 뒤에 뭔가가 들어가 있어 자 이것이 목적일까 보일까 6번 7번 공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느낌 오셨어요? 영어의 자리값은 고정되어져 있어요 그 자리에 해당되는 것을 미지수 x로 우리가 산정하고 각각의 고유의 공식 번호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 내가 어떤 문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자 보여드릴게요 위치 기반으로 한다는 건 문장의 첫 머리 부분 이게 주어일지 수식어일지 모르겠지만 첫 머리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고민하지 말고 1번 2번 3번 공식으로 뛰어가시면 됩니다 주어와 동사 사이에 뭔가 불순물이 끼어 있어요 4번 공식으로 뛰어가십시오 자 문장 후반부가 궁금해요 자 그러세요 5번 6번 7번 공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미지수 x에 해당되는 그 자리값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위치 기반 7가지 공식 위치 기반 해석 7공식이 되는 겁니다 느낌 오셨을까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직관적이에요 어려운 문법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딱 봤을 때 어 이거 뭐야 딱 봤을 때 이건 이렇게 적용돼 라는 기준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내가 연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직관적인 위치 기반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문장 단위를 연습할 때 짧은 문장보다는 어려운 게 어느 거예요? 긴 문장이잖아요 긴 문장이 나타나면 막 한숨이 나오고 앞이 막 막 막 막 해지고 하얘지고 뭐 이런 문제들을 만들잖아요 자 그건 결국은 문장이 길어지는 문장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공부가 덜 됐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문장이 길어진 걸 분석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문장이 길어지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우선 먼저 여러분들 보세요 The cozy highlight in the moment 라고 해서 여러분들 짧은 문장 이 정도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살점이 딱 앞에 붙어져요 뭔가 앞에 convinced 하고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문장이 뒤에 또 살점이 살짝 더 붙여져서요 When the goal was scored 라고 해서 더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짧고 간단한 문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장에서 갑자기 앞으로도 살이 붙고 뒤로도 통통해지고 하니까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고문 X에서는 실제로 문장이 확장되는 과정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요 단순히 긴 문장이 나왔으니까 끊어 읽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자 봐봐요 내가 자동차를 있잖아요 엔진부터 시작해서 프레임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바퀴 4개까지 다 붙이는 과정을 직접 내가 눈으로 지켜본 거야 내가 문장이 이렇게 퉁퉁해지는 것을 지켜본 거야 그 과정을 본 사람은요 긴 문장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긴 문장에 대한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건 부가적인 효과인데요 문장의 구조가 확장되는 걸 보잖아요 밑줄형 문법을 안 틀려요 밑줄형 문법에서도 경쟁력을 담복 가질 수가 있어요 왜? 단순히 운전만 하는 누군가가 있겠지만 나는 엔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바퀴가 달리는 과정까지 내 눈으로 본 사람이야 자동차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하게 내가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가지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과정은 단순히 긴 문장입니다 긴 문장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는 그 경쟁력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리! 일곱 가지 공식을 가지고 짧은 문장부터 긴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가는 것이 바로 구문 X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장을 많아도 겁먹지는 않는데 말이죠 한 가지 더 아쉬운 것 그리고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그대 빨라지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구문 X는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봤던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긴 문장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원리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까지 마치신 여러분들이 빨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더 빨라져서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푸시고 안정감 있게 시험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속도를 위한 과정이 있죠 그래서 빨라진다는 건 결국은 전체적인 풀이 시간을 단축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정확성의 포인트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다양한 구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연습하실 수 있는 그리고 최종 목표는 풀이 시간 단추 그로 인해서 다른 문항 또는 과목에까지도 안정되고 평안하게 퇴실하실 수 있게 시험장에서 나오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첫 단계는 종합성,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속도와 관련된 과정으로 두 단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문 X가 끝나면 문장이 읽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주시는 피드백 신기해요 선생님 제가 문장을 읽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대견함은요? 그 대견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져요 어? 선생님 왜요? 구문 X 배웠는데요 구문 X를 배우면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또 다른 과목도 공부하실 거잖아요 점점점점점 기억이 흐려져요 그렇다면 구문 X를 다시 회독하면 될까요 선생님? 노? 아니요 연습하자고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저랑 공부하자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시라는 그날까지도 감을 잃어버리시지 않도록 저랑 직접 같이 스터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두 번 강의 보세요 세 번 강의 보세요 회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 아니다 직전도 아니야 당일날 아침까지도 시험장에 가서 보실 수 있는 예열 지문까지 손에 꼭 쥐어드립니다 구문 X의 힘은 단 한 번의 수강으로 읽을 수 있게 됐고 그 이후에 꾸준한 구문 X 스터디를 통해서 그 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스터디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스터디 즉 하나의 긴 문장으로 한 문장이에요 긴 문장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억하시죠?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그거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답지 익힘지까지 같이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함께해요 아니구나 일요일로 다시 시작해요 왜? 월요일 분량은 제가 일요일 저녁 9시 반에 올려드리거든요 시간은 여러분들 공지 카페 확인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이렇게 우리가 4일 동안에는 구문 X 스터디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금요일은 말이죠 좀 특별한 거래요 자 구문 X를 배우고 나서 그다음 과정이 글을 입체적으로 읽는 방법 제네럴 스피스픽 GS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그 GS 과정을 통해서 구문 X와 콜라보를 하면서 지문을 어떻게 읽으면 세게 읽고 어떻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라고 해서 글을 입체적으로 보는 과정들을 금요일날 함께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4일은 문장 단위를 연습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루는 그 문장들을 모아서 지문을 입체적으로 읽으면 와우 경쟁력이 생깁니다 내 안에서부터 차후로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문장을 읽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읽으면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하세요 뭘 하세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데 읽을 수 있게 된 사람이 뭐가 무섭습니까? 무에 두려울 게 있습니까? 앞으로 직진인 거죠 Keep going 가능한 거죠 구문 X는 그런 과정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보여드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도 약간 조금 업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과정이 되게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주시는 감사한 피드백은 글이 읽혀요 가끔은 우리나라에서 통사론 그러니까 센텍스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글도 제가 이런 거에 부끄러워서는 반응을 잘 못하지만 제일 감사한 말은 글이 읽혀요 글이 읽힌다는 건 그 글 안에 작가의 사상과 주제와 철학과 문화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글이 바로 시험 문제에 해당되는 지문이거든요 완벽한 경쟁력을 갖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수업만 하지 않고 시험장에 입시라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스터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5년도에 가장 크게 바뀐 영역 중에 하나는 25년도는 직무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된다라는 것들이 이미 인약처에서 발표가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직무 관련된 문제들 민원 메일 관련된 것, 이벤트 홍보 이런 것들을 내가 나중에 신경향 독해 문제에서 풀어야지 아니요 나중에 말고 우리 지금에요 25년도 바뀌는 구문엑스에서는 실제 문장 단위의 해석력을 연습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다양한 공무원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민원 대응에 관련된 정책기획, 부처별 업무, 조직관리와 관련된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지문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 문제, 문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게 25년도는 좀 더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가장 크게 바뀌는 구문엑스는 이런 부분이 출체의 인약처의 발표의 내용에 맞춰서 달라졌다는 말씀도 더해서 드립니다 자 직무 관련된 소재로 독해 대비 훈련을 조금 더 매끈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16일 만에 읽게 되는 구문, 구문엑스에 관련된 전반적인 OT였습니다 자 단순하게 전체적인 커리큘럼보다는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더 텐션과 에너지가 더 가득 찼죠 왜? 읽는다는 건 멋진 일이거든요 읽는다는 건 설레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1단계의 마무리, 60점 완성 커리큘럼, 읽을 수 있게 되는 순간, 어휘, 생활영어 독해, 그중에 주제, 요제, 내용일치, 신용문까지 읽어서 맞출 수 있는 60점을 안정되게 확보하는 게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선결 목표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은 16일 만에 읽게 되는 구문엑스, 그중에서 커리큘럼의 가장 첫 단계 그리고 25년도 출제 기조 전환에 가장 주목할 수밖에 없는 컨텐츠 구문엑스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힘차게 드렸습니다 저는 이 힘찬 기운을 가지고 첫 번째 강의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읽을 준비가 되셨다면, 읽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시다면 첫 강의에서 저와 함께 하시죠 끝까지 짧지 않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희였습니다